오늘은 자주 착용하는 보호대들을 쿠팡에서 구매한 리틀클라우드 UV 살균 폴딩박스를 사용하여 살균을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폴딩박스를 펼친 다음, 스테인레스 렉을 박스 안에 넣은 다음, 그 위에 보호대를 넣고, 지퍼를 잠궈줍니다. 그런 다음, USB를 연결한 후 박스 중앙에 있는 전원 버튼을 켜고 3분간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3분이 지나면 이 소리와 함께 살균이 끝나며, 다시 지퍼를 열어 보호대를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